마루에이 페리 주식회사 또는 마루에 페리는 일본의 해운기업으로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본사를 두고 있다. 아마미오 섬을 거점으로 하던 아리무라 상사에서 분할되는 형태로 1953년 12월 1일에 에오시마 운수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창업자는 요론섬 출신의 아리무라 하루미니이다. 해운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외에 물류업 등의 부수사업도 여럿 하고 있다. 버스를 운행한 적도 있지만 2010년에 계열사인 아마미항공의 사업을 양도했다. 굴뚝에 그려지는 회사 로고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에잇를 쓰고 붉은 원을 두르며 원의 밖은 주황색으로 칠한다. 영문회사명의 두문자이기도 한해인은 원래의 본사 소재지인 아마미오 섬에 유래한다. 선체 도장은 흘수선 아래쪽을 청색 위쪽을 흰색으로 칠하고 중앙에 붉은색으로 에잇 라인이라 써넣는다. 또 선수 쪽에는 파란줄 3개와 회사 로고가 들어간다. 아울러 자회사인 아마미해운의 경우도 대동소이안 도색이 적용된다. 페리 다카치호는 원래 마루에이 페리의 자회사인 하루미 기선이 소유하고 있던 배로 1991년 6월에의 린승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의 승선자가 골절 등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하루미 기선이 1998년 5월에 문을 닫고 모회사인 마루에이 페리로 인수된 이후에도 다카치호는 사고가 잦았는데 1999년 5월 16일에는 레저용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도 일으켰는데 이때는 해상보안청에서 알려줄 때까지 충돌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2006년 4월에는 나하로 가던 중 아시즐이 곧 그내에서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2007년 2월 9일에 고키치마루 호화의 충돌 사고 때는 사고 후 4일이 지나 나하항에 입항한 뒤 선장이 선체에 충돌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사를 거쳐 관할 해상보안청 지역본부에 보고했다. 회사는 이 14일 오전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의 사고가 해 선박의 조사에 충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오후 전날 나하기항시에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에 제출한 동선 페인트 샘플 및 피해 선박에 묻은 페인트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5일 오후 도쿄항 아리아케 페리부두에 접안 후 해상보안청 및 해난심판이사 거래소의 출입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밤 나하신앙을 향해 출항했지만 17일 밤 나하신앙에 접안 후에 해상보안본부는 업무상 과실 왕래 위험에서 수색을 운항 매뉴얼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심야에 도쿄를 향해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해상보안본부의 수색을 위해 1회 왕복을 결항했다. 또한 22일까지 나하신앙에 정박한 후 통상 운항으로 복귀하고 있다. 2007년 6월 7일이 사고로 미야자키 해상보안부는 쌍방의 감시가 불충분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동선의 원래 항해사와 어선의 선장 2명을 업무상 과실 왕래 위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화물선 당직의 배치가 안전관리 규정보다 적였다로 회사를 내항해온 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과실의 내용으로 해상보안본부는 어선 측에 정원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업시의 벽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페리 다카치호 측에 운항시의 벽을 충분히 해가지 않고 운항체제에 미비가 있었을 것 을 꼽았다. 이 사고로 규시운수국은 이 회사에 대해 감시체제가 불충불로 안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항해 중에는 반드시 승무원 2명에 의한 감시할 것이나 모든 선박이 기항하는 하항에 오키나와 운항관리실을 신설하고 운항관리실장는 새로운 포스트를 마련하고 승무원의 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4가지 개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규시운수국 가고시마 운수지국에 제출했다. 이대 아리아케호는 2,400톤의 화물과 7명이 승객, 22명이 승무원을 태우고 2009년 11월 12일 17시에 도쿄항 페리 부두를 떠나 시부시로 향했다. 초속 15.3m, 파도 높이 4.59m, 파도주기 10초의 악천후인 사고 해역을 21노트의 속도로 항해 중이던 13일 5시 40분경, 좌현 뒤쪽으로부터 강한 파도가 몰려왔다. 이로 인해 선체가 우현쪽으로 25도가량 기울며 왼쪽으로 급선회했고 이후 45도까지 기울었다가 다소 회복하여 30에서 35도 사이를 오갔다. 왼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선체가 북북서쪽으로 향하게 되어 우현쪽으로 바람을 맞아 한때 기울어짐이 25도까지 회복되기도 했으나 결국은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졌다. 승객과 승무원은 제4관구 해상보안본부의 구조활동으로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미하마정의 시치리미 해변에서 200m가량 떨어진 얕은 바다에 좌초하여 90도까지 기울어 전복되었다. 보권력을 저하시키는 순풍을 받고 항해 중에 좌현쪽으로 강한 파도를 맞고 선체가 기울어졌다. 그에 따라 고박되어 있지 않았던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며 고박되어 있던 다른 화물을 덮쳐 과도한 하중으로 고박장치가 파손 무게가 우현쪽으로 쏠려 선체가 왼쪽으로 급선회하게 되었고 그중에 다시 파도를 맞아 선체가 40도 넘게 기울며 보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소속 버스버스정류장 1975년에 도와 국내항공으로부터 기카이섬의 노선 버스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 10월에 아마미항공으로 이관했다. 노선은 북본선, 남본선, 중앙선의 3개 노선이 운행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